송재림씨와 이아나씨가 도와주시겠습니다 네, 어서오십시오 네,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, 송재림입니다 이아나입니다 오늘 저희가 감사하게도 이 자리에 초대를 받은 이유가 있는데요 재림씨가 다시 한번 그 이유를 좀 소개해 주실까요? 네, 저희가 요즘 2015년 2월 방영 예정인 중편 드라마 착하지 않은 여자들을 함께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아나씨, 드라마 소개 좀 해주시죠 네, 짧게 하겠습니다 저희 드라마는 3대에 걸친 결코 착하지 않은 여자들의 일생을 담은 드라마입니다 이순재 선생님과 김혜자 선생님 그리고 채시라 선배님 그 외에도 많은 배우분들을 만나실 수 있거든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, 출연 배우들의 면면이 국내 정상급 여배우들이라 그런지 많은 기대가 됩니다 자, 그럼 우수 연기상 중편 드라마 부문 남자 후보부터 만나보실까요? 2016 KBS 연기된